아아 이씨 조용해 아아 3천? 몇? 1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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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얘 TR이 없다 오케이! 헉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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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축하 하진 않아 아이씨 어차피 섭종 직전인데 뭐 진짜 존나 슬프다 8월 8일 섭종 전에 네 첫 경험을 태국 배련에서 한다 레벨업 첫 경험을 첫 경험 맞잖아 인정 맞아 거인 왜케 커 이제 왜 이러고 있어 에잉 아 에잉 아 라라가 하네 뭐라는지 모르겠어 뭐라 하는 거야? 아 했다 오케이 오케이 7월 22일 아 이게 끝이네 되게 간단하게 끝나네 일단 나머지 안 할까 됐어 아 심볼 10년짜리 의자 아 오빠 이거 왜 이거 왜 한국어로 돼있지? 어디? 이거 봐봐 이거 한국어로 돼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어 뭐야 어 그랬는데 와 의자 존나 간지놈 그러니까 아 영상 다 찍었지? 음 조림 따뜻해